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10월 월간 견적인데요. 9월달 견적을 생략해서 아쉬운 분들이 많죠. 그래서 10월달 견적은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걸 딜레이시킨 이유는 젠4를 넣기 위해서 딜레를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10월 견적에는 젠4 7000 시리즈 등재된 상태로 나오니까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10월 견적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20일, 10월 12일에 각각 13세대 4090 이 제품들 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최상위 제품 노리시는 분들은 10월 말 지나서 11월 견적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기반사항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 달 월간 견적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무용 견적부터 볼게요. 50만원대 인텔과 50만원대 AMD 견적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뭐가 다른가요? 어떻게 선택하면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진짜 간단한 게임이라도 하시는 분들 혹은 엑셀 파일 용량 큰 걸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창 띄우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조금 다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AMD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AMD가 멀티 성능이 좋아요. 코어 숫자가 많고 슬레드 숫자가 많아서요. 그런데다가 내장 결핍 성능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카트라든지 아니면 배그 같은 건 힘든데 오버워치 옵션 타협에서 한다든지 그거 아니면 간단한 모바일 게임 한두 개 실행시키거나 혹은 피파 옵션 타협 아니면 롤 상호 이런 건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아예 게임을 안 한다면 그럴까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럼 이 AMD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고사양 게임은 제대로 안 되니까 배틀그라운드 이상의 중사양 게임부터는 안 들어간다 보시고 저사양 게임도 즐기실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온전하게 인강만 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무용 웹서핑 위주로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50만원한테 인텔 가세요. 왜 인텔 가라고 하는데요. AMD가 암만 봐도 좋은데요. 인텔 가면 반응이 조금 더 빠릅니다. 전원도 빨리 켜지고 인텔 찬도 빨리 열려요. 그건 싱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게 더 편안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 용도에 맞춰서 인텔 같냐 AMD 같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텔 거부터 한 번 훑어보자면 인텔은 현 시점에서는 이 10세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은 무려 22만원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세대 만 100 F 쓰면 안 돼요. 그냥 만 100이 있어야 내장 결핍이 있습니다. 그냥 만 100 사야 그리고 F 이렇게 붙었는 거는 내장 결핍이 없기 때문에 사시면 화면이 안 떠요. 그러니까 그냥 만 100 사시고 H510MH 기가바이트 보드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인텔 12세대는 혹시나 예산이 조금 더 한 7만원 정도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50만원 초까지 쓸 생각이 있다. 50만원 초, 중반까지. 그러면 인텔 12세대 가시면 되고 조립고밥 포함해서 한 50만원이나 52만원 사이에 끊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10세대 가셔야 됩니다. 12세대 가면 조금 더 빨리 타긴 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10세대 고르셨다면 H510 보드 가시고 12세대 고르셨다면 H610 보드 가셔야 됩니다. 밑에도 적어놨지만 10세대는 H510 칩셋에서만 호환이 되고요. 12세대는 H610에서만 호환이 됩니다. 바꿔서 쓰시면 안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메모리를 넣어뒀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싼 메모리 있는데 걔네들은 분량이 너무 확연하게 올라가니까 마이크론 메모리 3200클럭짜리 8GB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송진이 8GB 하나로도 저는 용량이 충분한데요 하시는 분인데 이게 싱글 메모리에 달면요. 내장급 성능이 20, 30% 떨어지고 그리고 CPU 성능도 한 10% 떨어집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듀얼 채널인 2개로 꽂으셔야 됩니다. 그럼 4GB가 2개 꽂으면 안 돼요 하실 텐데 그러면 차후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겠죠. 메모리 술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메모리는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8GB가 2개 쓰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10,100이든 12,100이든 온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쿨러 써도 온도가 잘 잡혀요.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그리 신기한 것 정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드에 여러분이 모니터를 꽂으셔야 될 텐데요. 보드에 디서브 파란색 단자 있죠. 구형 아날로그 단자 그거랑 디지털 HDMI 단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니터와 호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없는 선이 거기에다가 SSD 같은 경우는 MS500을 넣었는데요. 어? 손님 저번에는 P31 그냥 웬만하면 쓰라고 했잖아요. 아 제가 저번에 깜빡고 얘기 안 한 게 있었는데 P31을 10세대에는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골라놓은 H510 저번에 골라놓은 보드에는 P31을 여러분 11세대를 써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넣어놓은 거는 칩셋에서 대효포 땡겨 쓰기 때문에 P31 꽂히긴 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드를 일일이 골라가면 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H510 뭐 당시에 싼 거 그렇게 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세대 쓴다 그러면 호환 신경 쓸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사타 방식의 MS500 쓰시고요. 여러분 12세대로 구성하셨다면 H610으로 그럼 P31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아 SS이 더 싼 거 있는데 어떤가요?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그냥 얘네들이 베스트에요. 더 싼 건 있지만 더 품질이 떨어지거나 더 성능이 떨어집니다. 적혀있는 스펙만큼 성능이 안 남겨서 많아요. 특히 디렛 리스 제품들은요. 그래서 이 정도급에서 시작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 마니클리스 2를 똑같이 넣어놨는데 얘가 원래 스탠다드였는데 요번에 다시 효율에 대한 검증을 받은 거죠. 인증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브론즈 등급으로 가격 증가한 거 없이 다시 판매를 시작했더라고요. 안 되어서 성능이 몇천원 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얘가 브론즈로 바뀌면서 오른 게 아니라 파워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아시피 대부분 컴퓨터 부품은 달러를 계획해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바뀌어서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밑에 스탠다드급인 하이퍼 K도 몇천원 올랐죠.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품질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시선이 A12 같은 거 써도 괜찮고요. 메이저라고 불리는 회사에 스탠다드나 브랜드급 어떤 거든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제가 적어둔 거 정도에서 선택하기 좋습니다. 지금 적어놓은 마니클리스 2나 FSP, 하이퍼 K나 시선이 A12 같은 경우에는 분량률이 1%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케이스 마이클리스 루키를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MATX 보드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ATX 파워가 장착되는 웬만한 사이즈 미들 타우면 다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케이스 쓰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DK200이나 M60 이런 거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연결을 짜면 여러분 12,100으로 본체를 짰을 때 부품 가격이 55만원 나옵니다. 조립비 생각하면 한 60만원 주셔야 구매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11,100으로 본체를 짤 경우에는 46만원 정도 나옵니다. 얘는 조립비 생각하면 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D나 인터넷이나 사실 가격대는 똑같아요. 이쪽 하면 그냥 조금 더 빠릿한 느낌이고 게임, PC는 아니고 유튜브 감상 혹은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혹은 여러 매장도 있잖아요. 치킨집이나 이런 데 포스용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PC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도 옵션 타입을 해야 되는 저사용 PC입니다. AT 쪽으로 가면요. 은우아르 4600 원래는 4650 프로라는 걸 판매했었는데 그게 슬슬 무건에 안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처품으로 이거 쓰시면 돼요. 클럭도 똑같기 때문에 성능도 똑같고요. 그냥 보안 쪽만 살짝 다른데 일반 유저한테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거 쓰시면 가성비 있게 APU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코어 수는 똑같으나 클럭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조금 더 빠릿빠릿한 IPC가 약간 더 좋은 5600G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한 6, 7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올라가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내장에 비해서는 거의 동일한데 CPU가 좀 더 빠릿하기 때문에 머릿속력도 조금 더 좋고 여러분이 편리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사양이 올라가는 거죠. 기본 클럭 써도 둘 다 문제가 없는 제품인데요.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RSI M120 2만 원 조금 넘는 클럭인데 이거 달고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가 정말 골치 아픈데요. 송전이에요. 뭐 이거 얘네들 예전에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보드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13만 원짜리 14만 원짜리 나갔어요? 물어보실 텐데요. 지금 메인보드 딱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550 520 320 450 470 제가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놓고 판매물 순으로 눌러보면요. 이게 실제로 한 150몰 이상 있어야지 도매상에 물건이 있는 거거든요. 100몰 이하하면 시중에서 거의 못 구하는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미리 받아놓은 몇몇 소매몰 빼고는 안 팔아요. 100개가 등록돼서도 전학으로 보면 알지만 그 100개에서 판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아트 이런 거 비싸고 터프도 비싸고 그나마 프로포 이게 17만 원이라서 그나마 싼 편이에요. 위누파이도 비싸고 쭉쭉쭉 비싼 거 다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건이 있는 거거든요. 물건이 있고 그나마 좀 싸거든요. B550 얼어스 엘리트 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품절날 거예요. 175몰인 거 보니까. 쭉쭉쭉 내려가면 그나마 또 에즈라꺼 한 150몰쯤 되죠. 이거 제품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런데 대처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물건이 있습니다. 스틸 레전드까지. 이 밑에 내려가면 100몰도 안 되는 70몰 80몰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맞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물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성비 있게 샀던 B450 박교포라든지 B450 터프 프로 혹은 EXA3M 이런 거 다 품절났습니다. 지금 물건이 다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안 들어오는지 살포시 물어봤는데 환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재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단가가 안 맞대요. 얼마나 가져야 될지도 잘 판단이 안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대로 팔아 먹기 힘들 것 같아서 안 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지금 이거 두 개 집어놨는데 이거 두 개도 거기 있으면 품절할 거예요. 품절하면 아까 봤던 B550M 어로스 엘리트 이거 찾아보시고 이것도 품절을 하면 B550 프로 쓰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5, 60만 원대가 아니라 6, 70만 원대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보드 평소에 쓰든 450 박교포나 아니면 EXA320 아니면 450 터프 프로 이런 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제품 혹은 이 제품 등으로 메꿔서 사셔야 됩니다. 당장 급하시다면 그래서 보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메모리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8기가 두 개 쓰시면 되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크게 하락하기 싫다면 꼭 짝수로 쓰셔야 됩니다. 혼수로 쓰면 내장 그래픽 성능은 30% CPU 성능은 10% 정도가 하락됩니다. 삼성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마이크로 메모리가 좀 더 싸니까 이거 넣어놨어요. 한 만 원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배가 7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인텔 내장 그래픽 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도 내장은 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GTX 75은 아세요? 그거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아니면 GT 1030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롤! 오버워치 2, 오션 하오브로 혹은 피파, 중호 아니면 배그 같은 건 제대로 못하는데 카트라이더 이런 거, 크레이지 아케이드 좀 옛날 게임들 그런 캐주얼 게임 정도는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드마다 지원 포트가 다른데 보통은 HDMI하고 D-Sub 정도는 보통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뭘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지금 찍어놓은 보드도 있죠.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한데 요거 뒤에 눌러보시면 보여요. 보이죠. DP, HDMI, RGB 포트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파이탈리티 B450 기준이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요. 내가 이거 450을 외쳐봐야 하는데 에즈락 450 파이탈리티 파이탈 그리고 밑에 거는 자, 스텔 레전드였죠. 스텔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포트를 좀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품산세전 버튼 가서 포트 옆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 가격이 있다 보니까 보통 포트 두 개 정도 다 지원해요. 이것도 HDMI하고 DP하고 지원할 거예요. 맞죠? DP랑 HDMI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이걸 일일이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무슨 보드 살지 나도 뭐잖아요. 품절라서 못 사하면 딴 거 쓰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뒤에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SS는 그냥 P31 쓰시면 됩니다. P31 쓰세요. MX500 굳이 안 가셔야 됩니다. P31 가거나 970 EVO 플러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케이 500W 아니면 뭐 마니 크리스트 500W 아니면 시선이 A12 500W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불량률이 1%가 채 되지 않는 제품들만 골라드린 겁니다. 다른 더 싼 제품들은 불량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불편함 겪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니스 루키 써도 되고 여기 M69 써도 되고 DK200 써도 됩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쓰십시오. 어차피 그래프카드 안 달 거기 때문에 풀링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견적을 짜면 4600으로 본체를 짜실 경우 52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비 포함하면 한 55만원에서 56만원 정도 내야 되겠죠. 5600G로 짜면 60만원 정도 부품비가 나오고요. 한 63, 4만원 정도 주면 조립비 포함해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예 아니면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카트 이런 저사양 게임 정도만 즐기는 유저한테 적합한 PC로 여기 i3 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도로도 쓸만합니다. 용량이 좀 큰 엑셀 파일을 열거나 아주 라이트한 포토샵 편집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90만원 인텔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90만원 인텔을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아요. 12100은 미래가 없거든요. 보드도 좀 좋은 거 쓰자면 차라리 11400에 보드 좋은 거 쓰거나 돈을 조금 더 버텨는 게 분명히 나아요. 100만원, 110만원 정도로 투자해서요. 12100이 나쁘지 않은 게이밍 CPU이긴 한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i3나 i3라서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확연하게 떨어지는 성능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뭔가 다른 걸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CPU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딱 90밖에 없다면 또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12100으로 한번 견적을 짜볼게요. 12100 애플 쓰세요. 어차피 그래픽카드 달 거기 때문에 12100 노마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요. F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사용이 불가능한 대신 가격이 꽤나 쌉니다. 한 6만원 싸죠. 이거 넣으시고 기본 쿨러 써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기쿨 쓰세요. 예산 90밖에 안 되는데 쿨러에 돈 쓰기 아깝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6과 N-E를 넣어놨는데요. 왜 이거 넣어놨냐면은 H619 N-K도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거 쓰면은 확장성이 조금 떨어져요. 가격도 얼마 채 안 나고요. 어쨌든 11100이든 11400이든 메모리 오버도 조금 가능한데 메모리 오버면 또 성능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격 차이밖에 안 나면요. H610을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H610은 확연하게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껏 결제 18000원, 6000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보드 쓰시는 게 전원보다 좋고 여러분이 엔더트 확장성이라든지 메모리 오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2400 쓸 때 만약에 업그레이드해서 H610은 성능자가 있겠지만 B660부터는 성능자가 거의 없습니다. B660 제일 싼 아저스 거 빼고 이 정도면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13세대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높은 마이스 600K 같은 거 중고로 살 생각이 있다면 게임의 X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i7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i9도 어지간히 씁니다. 나중에 혹시나 업그레이드 예정 있을 때는 이 보드로 올라가는 것도 좋겠다. 좀 더 언급드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크론 메모리 추천드리지만 삼성 메모리에서도 상관없어요. 삼성 메모리가 마이크론 메모리가 뭐가 좋은데요? 물어보면 성능은 똑같은데요. 삼성 메모리가 분량율이 조금 낮고 분량이 안 나요. 마이크론 메모리는 약간 오버가 잘 됩니다. 뭐 기본은 쓸 때는 둘이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세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2060를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90만원대 견적 잘 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2060 P&I 거 빼고는 사실상 품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품절 나버리면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660 슈퍼는 그래도 판매한 제품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1660 슈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저하가 조금 있긴 한데요. 15%에서 20% 정도 떨어져요. 어쨌든 5만원 정도, 6만원 정도 세이브 할 수도 있고 여기 1660 슈퍼 달아도 옵션 좀 타입하면 웬만한 게임이 돌아가니까 예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나도 1660 슈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90만원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2060 품절 나쁘면은 넣을 게 1660 슈퍼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SSD인데요. SSD는 P31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쳐다보지 마세요. MS500, 아 이거 뭐 안 지켰다고 보셔야 됩니다. P31 쓰시면 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W로 커버가 됩니다. 2060에 IC 정도면요. 그래서 시선에 A12 500이나 마이크로닉스 K2 500이나 아니면은 FSP 하이프 K500 이 정도 쓰시면 되고 조금 파워를 져서 못 쓰고 싶으면 600으로 살짝 올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거나 쓰십시오. 루키 말고 M60, DK200, i960, 그리고 데이븐 카이저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충분히 쿨링이 이루어지고 나름 뭐 얘네들 이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마이첨 100F 플러스 2060 6GB로 짜게 될 텐데요. 부품 가격은 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뭐 조립 공인비랑 약간의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95만원 정도에 구매하시게 될 거고요. 초고사양 게임은 사실 옵션 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디아2, 디아 레제렉션, 오버워치2, 오버워치1은 이제 없었어요. 롤, 배틀건드, 피파 등등 웬만한 인기 게임을 중업에서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FHD 모니터에서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사도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자녀분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족님 PC를 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게임은 별로 안 즐긴다. 그래도 혹시 언젠가 게임 할지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순수게이밍 성능이나 아니면 멀티 성능 같은 경우는 5600에 많이 쳐지거든요. 코어 숫자가 4개라서요. 그래서 돈 조금만 여유 있다면 같은 가격은 아닙니다. 10만 가격에 5600에 2060을 얻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같은 가격인데요. 지금 아까 보였다시피 보드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돈 좀 더 주고 AMD 가라고 했는데 그 AMD 견적 110만원 대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쯤 되면요. FHD 상업에서 게임 어디서 죽일 수 있고요. 포토샵? 안 불편합니다. 위에 PC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간단한 영상 편집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20분, 30분 취미 영상 편집 이 정도로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00 노말 쓰세요. 5600X랑 5600 노말의 가격 차이가 4만원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5600X 살 값어치가 없습니다. 둘이 0.2클럭 빼고는 차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멀티 성능 5% 싱글성능 5% 차이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성능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5600 노말 쓰시고요. 얘는 이제 기쿠 쓰면 성능자가 조금 있거나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2만원짜리 R4i M120 쿨러 쓰거나 아니면 돈 조금 더 써서 팔라딘 400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MD4 소켓 보드가 대부분 품절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여줬는 내용인데 혹시나 스킵 하시는 분 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위에 쭉 보시면은 제가 지금 550, 520, 320, 470, 450 다 찍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몰이 넘어야 혹은 150몰이 넘어야 물건을 그래도 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만원, 20만원 한 거 쭉 빼고 보면은 그나마 B50 프로포 얘가 17만원 싼 편이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싼 게 아 그 다음은 아니지 제일 싼 거는 B50 M 어로셀리트입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 이 정도면 5500 쓰는데 문제없어요. 5700 쓰는데 문제없고 자 여기까지가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물건이 없습니다. 얘는 품질이 너무 부리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4마디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하시면은 이 한 60몰 뭐 50몰 되는 거 살려고 여기저기 전화 가러 오세요. 그러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용산에서 사시든 아니면 안 본체 PC 파는 데 사시든 이런 거는 도매사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몰이 작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드는 제가 B50 어로셀리트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 이거 아니면은 B50 Pro 4로 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스틸레전드까지도 5600은 쓰는데 문제없으니까 스틸레전드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스틸레전드 450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B50 어로셀리트 추천어 B50 어로셀리트 먼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B50 Pro 4 그 다음에 이 순으로 비쌉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저 다 품절나면요. 그 다음으로 싼 거 여러분이 일일이 검색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롬 메모리 3200짜리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이거 어느정도 레몬오브도 잘 돼요. 5600은 레몬오브 37100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크롬 메모리 쓰시면 이거 사서 37100 찍고 쓰시거나 나는 오버할 생각이 전혀 없고 불량율 많이 안 나는게 좋다 싶으신 분들은 3300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혹은 편안하게 오버하고 싶다 싶으면 이 팅그룹 메모리 10만원밖에 안하거든요. 37100에 CLC8짜리 8개가 2개 10만원입니다. 이거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XMP 바이오스에 적용만 하면 37100 적용이 됩니다. XMP 적용하는 방법은 제 영상이 있으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픽카드가 2060이 아닙니다. 3060을 넣었어요. 아니 성전님 왜 3060 넣었어요? 3060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좀 별로였는데 요새는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살만한 가격까지 왔어요. 그래서 3060 좀 싸게 사면 40만원 중반 비싸게 사도 40만원 후반이면 삽니다. 이 4060 같은 경우는 2060보다도 확연히 성능이 높아요. 한 14,5% 정도 높기 때문에 분명히 한 단급 위에 있는 글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60 사기에는 그래도 몇 분 내가 부족한데요 싶으면 엠테 2060 슈퍼 이거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뭐 재생산을 했나본데 이거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30,000원 차이니까 웬만하면 상공유권 쓰기 좋습니다. 상공유권은 꼭 MSI꺼 쓰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보다 싼 제품이 있다면 다른 제품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SSD는 그냥 P3에 쓰세요. 무지성으로 P3에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파워를 약간 올려놨는데 뭐 오버를 할 수도 있는거 넣으시고 2060 슈퍼 쓸 수 있으니까 2060 슈퍼는 약간 전력소변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600W 쓰셔야 편안하게 소음에 괴롭힘 당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딱 맞게 쓰면 파워팬이 빨리 돌아가지고 고주파나 아니면 소음 같은게 더 들릴 겁니다. FSP Hyper-K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풀체인지 600 혹은 시선이 A12-600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클래스2 풀체인지는 기존 제품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전에 재인증 받아서 브론즈가 돼서 가격은 거의 똑같게 브론즈 등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에요. 예전에 스탠다드로 팔던거랑 케이스 같은 경우는 C60 카이저 에어 DK200 M60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연자를 짜면요. 5600X와 0.2클럽 밖에 차이는 5600을 사용했기 때문에 11400과도 멀티성능이나 싱글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성능도 비슷하고 자급성능도 크게 차이가 안나요. 11400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프레치드에서 게임을 하면 306권을 넣기 때문에 60-70프레임 방어가 어떻게 돼요. 상업정도로 그래서 10세대 11세대랑 비교했을 때 확인이 좋은 게임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PC방보다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PC방들이 여전히 1060이나 2060 정도를 쓰고 있고요. CPU는 9400에서 10400 이런 것을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사도 웬만한 PC방 가는 것 보다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집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같은 것도 얻어도 가능한데 그럴 때는 메모리를 16GB 곱하기 2로 늘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은 10만원 정도 더 소비가 될 겁니다. 5600에 3960 12GB로 견적 짰을 때는 부품 가격이 113만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조립공비 생각하면 116만원 7만원 정도 사야 될 거고요. 5600에 2060 슈퍼 8GB로 견적 짰을 경우에는 부품 가격은 110만원 조립공비 생각하면 114만원 정도가 실구매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확실하게 인텔 90만원대 견적보다 CPU 성능이 뛰어난 110만원대 AMD 견적을 보여드렸어요. 가정용 PC로는 요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정도까지는 당장 사도 괜찮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신제품 나와봤자 이 가격대에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드 구하기 힘들다는게 좀 걸리지만 그래도 지금 사셔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 PC라고 생각하네요. 그 다음은 120만원대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아직까지 B660 보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성하기 좀 쉬운 편인데 CPU 가게도 많이 올랐어요. 12400 이거 19만8천원 뭐 18만9천원 까지인가 내가 본 것 같은데 현 시점에 30만원 하고 있습니다. 현금 최저가도 28만원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벌크를 봤는데 벌크도 이거랑 가격차 얼마 안 나면 27만원이나 그렇습니다. 그럼 12500이나 12600은 어때요? 걔네들은 37만원 혹은 40만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인텔 간다 그러면 그나마 가성비 있는게 12400F인데 무려 인텔은 AMD 보다 10만원 더 비싼 CPU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드 구하기 힘들다 쳐도 얘는 10만원 중반이면 보드 구할 수 있는데 인텔도 어차피 10만원 중반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CPU에서 10만원이나 차이 나잖아요. 확실하게 AMD 가성비에 좋은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드만 구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AMD 쪽 까는게 좋다라는거 언급 드리고요. 인텔 견적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400F 사시고요. 500이나 600 가성비 없습니다. 쿨러는 기쿨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최대 성능이 안나옵니다. M120이나 팔라딘 40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B660M-K 방열판 있는 B660 보드 선택하시고요. 혹시나 차후에 업계에도 예상이 있다면 특히 i7 정도 끝까지도 올릴 생각이 있다면 어로스 엘리트 보시면 좋습니다. B660M 어로스 엘리트요. 밑에 세번째는 그냥 B660M-K랑 어로스 엘리트 사이에 있는 정도의 품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앞에 두 개보다 나은 점은 없는데 램오버가 조금 잘 되는 편입니다. MSI 제품은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셋 중에서 뭐 살래? 라고 물어보면 어지가면 2번은 선택할 것 같긴 합니다. 11400 대충 쓰다가 중고 처리하고 13700K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 사고 난 뒤에 메모리는 이 셋 보드 다 DDR4 보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3208기가 메모리를 추천드리고요. 11400에서는 메모리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거고 혹시나 나중에 케이버를 사서 오버 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메모리 좀 더 싼 거 쓰고 싶다 싶으면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개가 2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영상편집을 생각한다면 16개와 2개로 메모리 용량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델타 메모리 추천하는 이유가 12400F에서는 3600XMP 메모리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3분의 2 확률이에요. 아주 높은 확률로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걸 넣으시면 안 돼요. 일반 기본 메모리인 삼성전자 메모리 3200이나 마이크론 메모리 3200 쓰셔야 됩니다. 그래프 카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2060 슈퍼 혹은 3060 싼 거 쓰라는 얘기입니다. MSI 거 써도 되고 EMTEC 거 써도 되고 갤럭시 거 써도 됩니다. 그냥 3060 싼 거 쓰십시오. 싼 거 쓰시고 혹시나 3060 싼 게 안 보이고 2060 슈퍼보다 많이 비싸다 싶으면 2060 슈퍼 스톰엑스 듀얼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샷다나 기준으로는 벤투스만큼 싼 제품이 있던데 아수스 듀얼입니다. 아수스 듀얼이 벤투스보다는 조용하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000 차이면 실제로는 이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샷다나 가격 기준으로 판매하는 가게라면요. 그러면 이거 가는게 좋고 현금가로 판매하는 가게면 벤투스 가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품 고르시고요. 3060은 SSD는 여기서도 무지성으로 P31 구매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좀 많이 까는 스타일이라면 1TB 버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31도 괜찮은 편인데 P31은 지금까지 분량을 본 적이 없지만 P31은 두 번의 분량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은 P31이 좋은 것 같습니다. P31은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는 대신 속도가 더 빠른 제품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엔닉스 클리스트 600이나 시선의 A12 600이나 하이퍼 K600 정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분량율 1% 내외의 제품으로 500W보다 600W가 분량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분량이 별로 안 나는 제품들을 골라놓은 거예요. 이거 더 싼 600W가 있기는 하지만 A사 제품이라든지 Z사 제품이라든지 분량율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점이 높거든요. 이 제품들의 1.5배 2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추천한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파워 분량이 제일 AS하기 불편합니다. 왜? 선정률 새로 해야 되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자 에어 벤티 CE60 그리고 M60 DK200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케이스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P1000이나 아니면 L600 아무래도 이 정도급에서 굳이 케이스에 과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R400이 9형 9세대 10세대 11세대 i7 i9 보다도 오히려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건 뭐 5600X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게임 프레임이 9형 8코 10코 4보다도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포트샵도 오준도 가능하고 잘 됩니다. 영상편집도 오준도 가능하고 FHD 중상후 게이밍까지 가능한 그런 PC입니다. 가중전 PC에 표지나 적어놨죠. AMD와 똑같은 겁니다. AMD의 편견이 없다면 AMD가 더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20만 대 인텔 지금 사셔도 솔직히 큰 손해는 없을까 잘 생각합니다. CPU를 조금 비싸게 사는 느낌이 있긴 한데 나머지 부품은 진짜 가성비 좋은걸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11400F에 3960 12가로 견적을 짜시면요. 부품 가격은 124만원 정도 나올거고요. 여기서 조립공비 생각하면 127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겁니다. 이거를 2060 슈퍼로 낮추면 거기서 한 3만원 정도 빠져요. 그래도 뭐 124,5만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만 대 인텔 견적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가정용 PC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게임을 좀 한다. 그리고 게임에 진심이다. 좀 프레임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혹은 어 주식을 단타를 자주 친다. 혹은 영상편집을 좀 더 빡세게 하고 싶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취미 수준이다. 하시는 분들에 적합한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식 견적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견적은 12,500 사세요. 12,500 사시고 12,500 얘는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파라딘 400 쓰세요. 거기다가 B260 터프 플러스 쓰시고요. 그냥 골라주는 거 쓰세요. 메모리는 XMPL 명의 3600자에 적용이 잘 안되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8개가 2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 더 높은 용량 필요도 없어요. 그래카는 생략하고요. SSD는 P3을 쓰시고요. SSD는 더 빠른 거 꽂아봤자 주식에는 티가 안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마이크로닉스 퀘스트 500이나 시소닉 A12500 쓰세요. 자 그렇게 견적 짜버리면 12,500에 터프 그리고 500W 파워로 쓰는 주식 혹은 좀 하드한 사업용도 쓸 만한 제품이 나오는데 부품 가격만 90만원 여러분 조립공비 생각하면 94만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타도 아니고 초단타 치시는 분들 있죠.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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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캘핑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CPU만 방금 전에 불러준 거에서 12600K로 바꾸시면 됩니다. KF 사면 안되요. K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 96만원 뭐가 다른데요. 500이랑 11600K가 싱글클럭이 좀 확실하게 높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릿빠릿하다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캐시 메모리는 조금 더 많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견적 끝났으니까 게이밍 견적 한번 볼게요. 게이밍은 97600KF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이거 지금 사도 크게 구매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13600KF가 나오면 개한특 비교에서는 조금 게임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충분한 멀티 성능과 게임 성능을 그게 나오고는 안 돼도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기 때문에 가격은 좀 마음에 안 든데 당장 산다고 할 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 쓰시고 팔라딘 400 혹은 RC410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트보드 넣어서 수동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AG620이나 어신인스 3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할 생각 없다면 그냥 여기서 멈추십시오. 팔라딘 400 혹은 RC410 보드와 같은 경우에는 터프가 쓰는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이게 분량이 좀 적어요. AS도 괜찮은 편이고요. 한데 난 좀 싸게 쓰고 싶다 싶으면 어로스 엘리트 쓰시면 됩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AS가 좀 안 좋고 가격은 좀 많이 쌉니다. 한 4만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13세대 업그레이드 할 생각도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토피도 쓰시면 됩니다. 토피도가 아직 200모라서 그나마 구하기 쉬운 편이고요. DDR5 메모를 쓰고 꽤 높은 전원부 출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A가 넘는 13세대 차에 나올 i9까지도 커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i7, i5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1, 2, 3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 2번 보드 중에서 골랐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1, 2번 중에서 사면 됩니다. 1, 1600KF는 3,600 SMP 메모리 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팅그룹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수동 오버할 필요 없이 XMP만 딱 걸면 3,600 적용이 되면서 게임 프레임 평균 4% 정도 올라갑니다. 최소든 평균이든 꽤 큰 차이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또 얼마 안 나요. 3만원 더 주면 돼요. 이쁘기도 하고 이거 하시는 게 괜찮고요. 돈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메모리 이거 사가지고 오버 없이 쓰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3,400 3,500 정도 올려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차후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토피도 샀다. 이 토피도 저는 이제 DDR4가 아니라 DDR5 보드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디퍼로 안 지켰으니까 이거 사줄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4,800 DDR5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8개가 쓰든 16개가 쓰든 편한 대로 하시고요. 짝수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8개가 2개 넣었을 때는 약 10만원 정도 소비가 됩니다. 참고로 이 DDR5 메모리는 1,2번 보드에는 적용이 안되니까 꼭 3번 보드 사실분들만 이거 사십시오. 그 다음은 그래픽 카드인데요. 그래픽 카드는 현 시점에서 솔직히 60보다는 60Ti가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가성비는 비슷한데 60Ti가 성능이 월등히 높거든요. 가격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가성비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더 준 만큼 성능이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성능 격차가 꽤 크니까 한 25%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셔야 풀 해치돼서 웬만한 게임 다 그냥 풀옵 상옵으로 때려받고 쓸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트리플 A 그 게임은 상공익공 Ti는 특별한 제품을 골라 쓰라고 얘기하기보다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타이밍이 제일 싼 거 쓰는 게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샵다나 기준으로는 아수수 듀얼 상공익공 Ti 0,8이 얘가 샵다나 기준으로 제일 싼 거 같고요. 아니면 이거랑 가격 비슷한 게 있긴 한데 품질도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현금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 AS랑 가격이 생겼을 때 AMTEC, 지포스, 상공익공 Ti 스톰 맥스 듀얼이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혹시나 내 예산이 160만원대가 아니라 예산이 총 18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3070도 볼 수 있어요. 160, 170만원 180 정도 된다 보면 3070 P&I 거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이걸 쓰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 둘 다 70 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저거 쓰시고요. 내 예산이 220 가까이 된다. 그러면 3080 쓰시면 돼요. 1100백으로 3080까지 커버돼요. 5803D랑 비교했을 때 한 45% 처지긴 하는데 그 정도면 심각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3080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램 오브하면 그게 좀 더 줄긴 하니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면 각 가격별로 뭐 견적이 나오는 거겠죠. 170만원 여기는 180만원 여기는 220만원 60TI 7080 이런 식으로 60TI나 7080 쓸 때는 750W 골드급 파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탠다드급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700W 스탠다드면 커버는 돼요. 다만 아무래도 얘네들은 전력 소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드급 사서 전기로 6%에서 8% 아끼시면 한 4년만 쓰시면 차액 다 커버됩니다. 근데 골드급이 아무래도 소음도 낮고 AS간도 좀 더 길고 펭균 기대소면도 높기 때문에 돈 좀 써서 파워는 뭐다? 컴퓨터 심장이기 때문에 골드급 파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돈이 좀 부족하신 분도 쓰라고 좀 저렴한 골드급 파워도 넣어놨습니다. 아이구즈 GF750 예산이 좀 부족하면 믿을 것 같으시고 돈 좀 있으면 많이 거 쓰세요. 아 그리고 3080 쓰시는 분들은 750W 파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3080 중에 전력 소비가 좀 높은 애들은 750W짜리 파워를 물렸을 때 종종 꺼진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80 고르신 220만원 견적은 850W 파워 쓰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이클래스 크리스트 850이나 시소닉 GM850 요런 정도의 제품을 쓰시면 될 겁니다. 혹은 FSP850 G프로 요렇게 쓰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가끔 또 물어보신 분들이 아 파워 소음이 좀 있는데 850W 쓰면 조용한가요? 할 때 사실 조용하다는 장담 못해요. 좀 조용하게 쓰고 싶으면 한 1000W 파워 쓰세요. 그러면 파워팬도 RPM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은 하이브리드 제로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FSP Hydro G Pro 1000W 쓰거나 뭐 델타 GPS 1000W 쓰거나 아니면 시소닉 GX 1000W 쓰거나 그런 식으로 쓰면은 좀 소음을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D1000이나 P1000 혹은 L600 아니면 L530 이 정도 좀 높게 보면 DLX21 정도까지 권장 드릴게요. 여기는 공냉 견적이기 때문에 3000M 은 그리 권장하진 않습니다. 얘가 기본 RPM이 90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쿨러 풍량이 약하기 때문에 순행 수도 좋은 제품이고 남의 제품은 저거보다는 팬 숫자가 많거나 풍량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사시면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000600K에 3960Ti를 견적 짤을 때는요. 파워는 750W 쓰시고요. 그럼 172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 구매는 175만원 6만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혹시나 예산이 그 정도 안 돼서 160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3960Ti 쓰고 12400F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가시고요. 그럼 약 160만원 정도 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180만원 정도 견적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190만원 정도 아니면 2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마이치 600KF에 3070 으로 견적 짜시면 됩니다. 750W 골드로 짜면요. 대충 180만원 견적이 나오고 조립공비 사용하면 185만원 정도 구매할 수 있어요. 200에 가까운 견적이 있으면 3070까지 볼 수 있다. 혹은 70Ti도 볼 수 있다. 정도 설명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220 혹은 230 대 견적이라면 마이치 600KF에 3080 그리고 850W 파워로 짜면 되거든요. 그러면 230 정도 견적이 나와요.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능력시치가 조금 다른데요. CPU는 일단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CPU 가지고는 주식 스캘핑도 잘 되고 19600KF면 포텐셜트도 아주 잘 되고요. 영상 편집도 진짜 이 정도면 준전문가급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영상 편집하신다면 KF 말고 그냥 K 버전 사세요. 퀴싱크 기능 내장 그래픽 있어야 쓸 수 있거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CPU예요. 그리고 글카에 따라서 3060 Ti는 FHD 상업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즐기는 데 적합하고요. 3070 같은 경우에는 FHD 144 상업으로 즐길 때 혹은 QHD 70프레임 정도 뽑으면서 게임을 즐길 때 상업으로 그럴 때 적합합니다. 3080 가시면 QHD 144 모니터 사서 중상업이나 상업 쪽으로 옵션 타입하면 100프레임 이상 뽑으면서 즐길 수 있거나 혹은 FHD 144 완전 푸릅 때리고 게임 즐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구매하시면 될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임기준은 AAA급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Red Dead Redemption 아니면 397 Total War 디비전 뭐 이런 것들 좀 시기가 지난 게임이죠. 다른 게임도 얘기해야 되는데 대작 게임이 안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AMD 쪽이에요. AMD 쪽은 뭐가 다른데요? 성전님 CPU 성능이 인텔르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인텔 12세대보다 약간 떨어져요. 5800X 3D 빼고는 좀 떨어지고요. 음 CPU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가격도 조금 더 쌉니다. 그렇다고 또 게이밍으로 사용할 때는 인텔 대비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800X 3D 가면 최고의 게임이 CPU인 거고 5600이나 5700 가면 그냥 가성비 잡는 견적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AMD 견적 보시면 될 겁니다. 5600에 팔라딘 400 5600X는 일단 빼겠습니다. 이제 600만 쓰세요. 팔라딘 400 그리고 B550 TUF 플러스나 돈 좀 아끼고 싶다면 여기 있는 B550 AORUS ELITE 혹은 B550 프로폭 정도 고르시고요. 메모리는 여기서는 그냥 델타 메모리 쓰세요. 다른 거 쓰지 마요. 3600 CL18 델타 메모리 쓰면 3600이 거의 무조건 들어갑니다. 10개 중에 9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는 교환받고 다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시고 이 밑에 메모리는 삼수전자 메모리는 오버를 안 하고 쓴다 그럴 때 갈 만한 메모리 그리고 발리스틱스는 수동 오버한다 생각했을 때 혹은 37600에 CL16으로 성능은 CL18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쓸 때 쓰는 메모리 보면 되는데 그냥 일반 가는 게 편해요. 일반 가시고요. 그래픽카드 3060 Ti 쓸 때는 5600하고 참 좋은 조합입니다. 여러분이 현금가로 사실때는 EMTEC Z4S 3060 Ti 스톰맥스 듀얼 보시고요. 샵다나 가격 기준에 가깝게 사실때는 3060 Ti 아수지 듀얼 제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31 넣고 파워는 750W 마니클 C2나 R9즈 혹은 시소니꺼 가시면 되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그래서 스탠다드급 700W까지는 이렇게 가시면 될 거에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DLX1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L600 P1000 D1000 요런거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견적자면요. 5600에 뭐 팔라딘 400 공략 넣고 B50 모두 싼거 아까 봤던 M-ORUS M-ORUS 아니면 M-ORUS ELITE 조금 비싸지만 B50 TUF PRO 요런거 쓰고 그리고 40K에 델타 메모리 갔을땐 150만 원 견적정도 합니다. 11400이랑 짰을때 얼마 차이 됩니까? 11400은 160만 원 살짝 넘었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 싸게 거의 똑같은 게임 프레임 그리고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 영상편집도 OK 그러니까 인텔보다 좀 가성비 있게 짜겠다 할 때 요렇게 가시면 되고요. 5700은 어떻게 하냐면요. 5700에 뭐 쿨러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팔라딘 400 쓰든 RC480 쓰든 쓰면 됩니다. 수동 오버할 생각이 있을때만 요 밑에급으로 바꾸면 되고요. 위에급은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B50 TUF PLUS나 아까 봤던 B50 M-ORUS ELITE 넣으시고요. 델타 메모리 똑같이 넣으시고 그래픽카드 3070을 살포시 올려줄게요. 3070 이글 그리고 3070 PNI 게 있는데 얘네들이 현금가로 봤을때는 거의 똑같은데 샷다나 가격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PNI 게 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PNI 거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PNI EPN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음도 괜찮고 온도도 괜찮습니다. 자 P31 가시고 거기다가 3070 똑같이 750W나 700W 스탠다드 쓰시면 됩니다. 퍼 이 정도에서 고르세요. 그리고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P1000 D1000 L600 L530 DLX2 정도 고르시고 그렇게 짜면요. 3070의 성능은 전세대 하이엔드인 2080Ti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FHD 상황에서는 풀옥 그냥 모듬 깬다 풀옥 된다고 보면 돼요. QHD에서는 상업정도로 대부분 게임이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4K는 조금 빡세고 진짜 이 정도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게임을 진짜 재밌게 즐겨요. 화려한 그래픽으로 그래서 이 정도만 가도 작업하는데도 크게 부족함도 없고 멀티 성능은 5600도 좀 더 좋고 게임 성능도 조금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돈이 한 20만원 증가 됐죠. 3070은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잘 나오는데요. 물어보면 3060Ti보다 평균 프레임이 15% 가까이 잘 나올 겁니다. 이 앞에 5600에 4960Ti를 잡는 것보다 좀 차이가 적게 나도 한 13-4% 정도 나아요. 딱 돈 투자한 만큼 약간 더 옳은 능력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AMD 최고의 게임 PC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살만한 가격 뭐냐면요. 5800에 3D를 갑니다. 이거는 좀 강조해 주고 싶어요. 현 시점에서 그냥 가슴비 있게 최고의 게임 PC 사고 싶으면 뭐가 좋나요? 이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강조 한번 해 드릴게요. 이거 아시고 쿨러는 얘는 건데 막 쓰면 안 돼요. 온다고 좀 늦게 나와요. 게임밖에 안 안다 그러면 언더볼팅하고 뭐 RC1700이나 AG620 써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여러 용도로 쓰겠다면 LS720 쓰거나 NGXT X63 쓰세요. 그거 쓰시고 보드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터프 플러스는 충분하고 조금 더 좋은 보드 쓰고 싶으면 B50 유니파이 봐도 괜찮고 스틱스 F 봐도 괜찮습니다. 뭐 전원부 조금 더 좋고 오버 약간 더 잘되고 확장성 약간 차이 나고 디자인 이쁘고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돈 10만원 투자 값어치 있나요?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B50 터프 플러스 멈춰도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800에 쓰려는 메모리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 메모리 써도 되긴 되는데요. 그래도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델타 메모리 쓰죠. 델타 메모리 쓰면 최소 프레임 버거가 2, 3% 증가하긴 해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80 10기가 추천드립니다. 12기가 몇만원 차이 안 나면 12기가 봐도 괜찮아요. 다만 80TL부터 확실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그냥 3080 10기가 12가 정도 해서 사실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 보니까 샵다나에서는 게이밍 트리오 쓰시는게 가성비가 좋고요. 현금가나 다나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갤라즈, 지포스, EX 쓰시는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무지성으로 P3을 쓰시고요. 그렇게 견적을 짜게 되면요. 파워는 3080을 썼기 때문에 10,850W 파워 쓰세요. GM850 쓰든지 마니크리스트 850 쓰시면 될 것 같고 DX2일 케이스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견적 짜면요. 부품 가격은 260만원 정도 나옵니다. 260만원에 5800XED 최고의 게임이 CPU 넣고 3080 집어넣으면 3090 넣어도 얼마 차이 안나거든요. 게임 프레임 한 10% 차이나요. 그러니까 4090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게임이 PC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4080 같은 경우는 피싱하고 쓸 만한 PC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00cc 무시하고 이걸로 쭉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3세대도 무시하고 이렇게 짰을 때는 5800X로 3080 쓰는 것보다 FHD나 QHD에서 약 8% 혹은 10% 차이가 날 정도로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소 방어는 10%도 넘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대한 뽑아줄 수 있는 프레임 방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실 때 가격이 좋은 초고성능 게이밍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다소 CPU 가격이 비싸고 보드 적당한 거 보험이 힘들다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AMD 비록 이전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괜찮은 게임 PC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텔 최상급 PC인데 이번 달은 그냥 사지 마세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로 했고 이거 20일 되면 인텔 13세대 신제품 나오는데 인텔 13세대가 12600K 빼고는 놀랍게도 가격을 동결시켜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동결 가격이 MSRP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올라서 여러분 사시는 가격은 12세대보다 조금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얼마 차이 안날까요? 12600K 빼고는 한 10% 내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좋은 멀티 성능과 조금 더 나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줄 것인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12세대 상급을 살 필요가 없죠. 근데 12300K는 사실상 20달러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10% 끝나지 않을 거예요. 20%에서 30% 가까이 뻥티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600K는 지금도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12600K가 아예 없는 라이럽이죠. 최상위 인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i7, i9 은 현시점에서 구매에 비추다. 라고 얘기하고 추락시키겠습니다. 밑에는 근데 왜 만들려 안돼요. 가격도 일리에 다 수정해 놓은 것 같은데 성전이 헛짓했었네. 그거 아니고 13세대 나오면 이 부품 그대로 하고 13세대 CPU로 바꾸면 돼요. 그럼 견적 똑같이 짤 수 있어요. 왜? 13세대는 보드 호환되거든요. Z690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해 놓은 거예요. 13세대 쓰라고 램도 다 D5은 화가 났죠. 성능자 없이 13세대 빡빡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설명 안하고 넘어갈텐데 12세대 쓰지 말라고 나중에 13세대 나오면 여기서 쿨러만 X74면 63 쓰시고 13세대 웬만하면 공내에 안 쓰는게 좋습니다. i7, i9 오늘도 꽤 늦게 나와요. 이거 쿨러만 이거 신경써서 순행 쓰시고 나머지 이거 그대로 가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인텔의 상급제품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은 두둥두둥 대망의 AMD 신형 젠포 견적입니다. 하하 근데 이거는 좀 거시게 한게 지금 보드 가격이 너무 비싸요. CPU 가격도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인텔 제품이 가격을 동결했 어? 알죠? 그러면 AMD도 가격은 어땠는데요? AMD는 내렸어요. 하위 중인은 동결했고 최상위는 가격을 내렸는데요. 근데 실제로 가격이 오픈된 거 보니까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사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하지만 이거 안봐도 비디오인데 당장 급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봐도 비디오인데 뭐가 비디오인데요? 요새 비디오 그러면 모르나? 안봐도 유튜브라 해야 되나? 아씨 모르겠다. 뭐라고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봐도 뻔한데 7950X랑 13900K의 멀티 성능은 거의 흡사합니다. 작업용도로 쓸 때는 아무래도 모든 게 빅코어로 들어가 있는 7950X가 편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코어 성능을 다 빵빵에 땡겨 쓸 수 있는 분들은 7950 지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13900K는 비교해봤자 게임의 성능 4%인가 밖에 차 안날 거예요.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게임의 성능 조금 처지고 멀티 성능 작업 성능은 전혀 안 쳐지니까 이거는 갈 만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급하게 가야 된다면요. 급하게 갈 필요 없다면 그냥 기다렸다가 인텔 12900K 아니지 13900K 가격 보고 좀 더 저렴한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7600X인데 7600X는 이거 갈까요? 그냥 13900K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요? 하시는 거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때문에 7600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요. 뭔데요? 성전님 7700X3D가 나오지 않을까 7800X3D라든지 분명히 3D 제품이 나오면 13세대보다는 게임 성능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600 대충 쓰다가 뭐 나중에 CPU만 중고 처분하고 7800X3D를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 성능 최상으로 빵빵 잘 뽑아주는 거 미리 사서 갖고 놀고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용도로 1번이나 2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7900X를 샀다 그러면 쿨러는 이 중에서 고르세요. X63 X73 사실 이거 공랭으로도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에코모드를 하거나 뭐 저전압터 애틀을 하면 공랭으로 쓸 수 있긴 한데 그러면 클럭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 쓰시고요. 아주 오버 잘하면 클럭도 안 떨어지게 짤 수 있긴 한데 그건 어려워요. 그냥 문항의 순행성이 좋아요. 7700X부터 7950X는 온도가 낮은 만큼 클럭이 더 올라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7600X는 사실 AG620으로도 온도 낮추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굳이 순행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와.. 내가 MSI 욕을 그렇게 했는데 저렴이 비싸게 되면 누가 사냐고 그랬는데 당장 제일 싼게 MSI이더라고요. 그래서 MSI PRO X670P 와이파이 이거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좀 고급 보드 괜찮은 거 없나요? 어로스 마스터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요 위 것부터는 돈을 너무 과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요 1,2번 정도 선택하시고 차후에 B690 보드 나온다면 B690 가성비 좋은 것 중에서 따로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요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메모리 쓰거나 오버할 생각 있다면 하이닉스 메모리 쓰면 좋습니다. 요새 하이닉스 ADI가 그렇게 좋다는데 아 ADI 뭐 이거는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구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하이닉스로 6000이나 6400 찍거나 삼성 메모리로 5600에서 6200 이렇게 찍어 보거나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버 안 하고 써도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1번 2번 아무거나 무지성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편안하게 오버 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들어간 거 없나요? 하면은 G스킬 6000짜리 사시면 돼요. 안되면 서린한테 교환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XMP 잘 들어가요. 6000까지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70 혹은 3080 아까 앞에서 다 추천했던 제품들이죠. 어떻게 추천했는지는 앞에 거 보고 오시면 될 거에요.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견적에서는 4090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4090은 약 300만원 가까이 할 겁니다.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하면 뭘 가는데요? 여러분 790X에 3080 나오면 약 360에서 70만원 견적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7600X에 3070 가면 220 견적입니다. 그리고 7600X에 3080 가면 대충 270 견적? 이 정도쯤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SSD는 P31 무지성으로 써도 되고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P41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는 아니지만 좋은 제품이고요. 뭐 980프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견적이면 돈 좀 더 투자해서 더 좋은 성능에 N.2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해 드릴게요. P31은 500GB 가든 1TB 가든 가성비인데요. 이 P41이나 980프로는 1TB 가야 가성비입니다. 얘네들 500GB 가면 둘 다 13만 얼마 하거든요. 근데 1TB 가면 둘 다 20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7만원만 더 주면 용량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1TB 가세요. 3번이나 4번 가실 분들은.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상공치원 갔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50 골드급 파워 가면 되고요. 시소닉 마이크로닉스 FSP 정도 제품군에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 그리고 여러분 3080이나 4090 보고 계신다면 천하트 끝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50은 커버 안 돼요. 3080, 850은 커버됩니다. 근데 4090까지 생각난다고 하면 천하트 이상 가세요. 4090은 이런 식으로 8핀 4개를 꽂아서 신축핀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도 어마무시하고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케이스 좋은 거 써야 되겠지. 전력도 많이 먹기 때문에 천하트급 정도는 쓰는 게 여러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랑쿨3는 품절입니다. 품절이 없는 품절인데 10월 중에 제일 거 될 테니까 이거 꼭 사고 싶으면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는 뭐 괜찮은 것들 많아요. HAF500이나 아니면 DLX21 DLX21 가격이 살포시 올랐더라고요. P600S 아니면 GTA501 혹은 뭐 디파인7 메시파이2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고런 케이스를 넣고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600에 3970 짰을 때는 X670 보드 넣고 3900K와 맘먹는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의 문제는 보드값의 문제입니다. 아 보드값이 X670 싼 것도 40만원 중후바를 넘어가기 때문에 B290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성비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다만 뭐 X670 사서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다음 세대나 다음 다음 세대까지는 지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2025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X670 썼을 때는 뭐 미래를 보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차후에 7700X 3D 7800X 3D 이런 거 상위 제품과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3070을 넣었기 때문에 프레시디 프로 프레시디 중공 상업으로 고상인 게임도 즐길 수 있고 7600X가 멀티 성능이 5600X보다 약 30% 가까이 싱글 성능도 뭐 30% 조금 안될 정도로 25%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다용도 속에도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뭐 앞에 나와있는 영상편집 원컴 방송 뭐 게임이 다 가능해요. 렌더링 인코딩도 얻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쓰셔도 220만원에 충분히 만족할만한 PC가 되지 않을까 업계에드 대비해서 전보형견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3080 가면 대략적으로 한 260 70 정도로 예산이 뜁니다. 790X는 13세대가 나오더라도 가장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는 PC 중에 하나일겁니다. 이거보다 멀티 성능이 뭐 압도적인 13900K가 좋을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작업도 어떤 작업을 드렸다나 업체들이 칠할겁니다. 13900K랑 그래서 매우 좋은 작업용 CPU며 게임 성능도 58003D와 만만성 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만 있고 그리고 나는 인텔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구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 좀 있는 분들이 가성비 조금 떨어지는 거 신경쓰니까 안 쓰지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7950X에 3080을 견적 짰을 때 약 370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4090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샀다 하면 한 560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견적 짜면 일단 이주천하긴 한데 당장에는 가장 좋은 게이밍 가장 좋은 작업 성능을 가진 PC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게이밍 PC 상상도입니다. 11월 돼야 현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13900K 아직 출시 전이에요. 이게 아마 제일 좋은 게이밍 CPU가 되겠죠. 여기에 Z73 쓰고 참고로 13900K는 3열순행 써도 온도가 잘 안 잡힙니다. 아직 출시 안 했지만 Z790 100만원 할 것 같은 막시무스 모두 받고 거기에다가 6400K에다가 6400K SMP 메모리 좀 비싸긴 한데 이거 받고 그리고 4090 400K 상급은 300 대 중반도 넘을 것 같다고 하던데 350만원 잡고 400K는 뭐 고출시 될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2일 되면 오픈 될 겁니다. 물론 상급 제품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980 프로 아 이 좋은걸 2TB 짜리 2개나 딱 받고 C소닉 이제 1600짜리 요면에 들어온 TX가 16핀이 2개가 들어가요. 이런 변화는 전도 없이 신형 4000CG 그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2개 더한데 그 가격을 대충 봤는데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놓은 건가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 70만원? 80만원으로 낼거죠? 80만원였나? 80만원? 내가 이거 아마 잘못 적어놓은 걸 텐데 이제 가격 한번 볼까요? 아니 저까지 넣고 짜면 최고의 게임 PC가 되는 거지. 어우 근데 살 떨려서 아무나 살 수는 없는 PC겠죠. 저도 로또 대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하하 현실적으로는 3080에 그냥 5,830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89만원이네. 자 나토크 케이스 넣고 짜면요. 대충 제가 계산해 봤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50만원 740만원 810만원 850만원 약 850만원 대에 견적이 됩니다. 과연 이런 거 사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좀 있으신 분도 사겠지. 저러면 또한 한 4년 5년은 PC 신경 안 쓰고 쭉 잘 쓰면 되겠죠. 그냥 행복한 상상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게 여러분한테 10월 월경연적 6일장 기준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한 3일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일 지나면 답변 못해요. 제가 9후 댓글까지 일일이 보지 못하니까 딱 3일차 된 날에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편은 늘 올리는 카페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자막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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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